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남인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는 역사와 정의의 문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 연대와 윈명 당선인에 관련한 여러 논의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의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또 김상현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성명서를 낭독하기 전에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 문제를 위해서 정말 많은 생존하신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정말 많은 눈물과 한이 있었고요 이미 고인이 되신 많은 분들의 넉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걸 기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써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이용수 할머님의 노고와 그리고 그동안 걸어오신 이 헌신의 길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나 많이 공감하고 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고 그분의 역할에 대해서는 너무나 존중하고 있고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명서 낭독을 홍의표 의원님과 김상현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상현 의원님 네 김상현입니다 성명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성명서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당선인을 향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빌미로 친일, 반인권, 반평화 세력이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려는 운동을 폄하하려는 공세에 불과합니다 일본군 성노예제는 인류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참담하고 악랄한 전쟁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반세기 지나서야 겨우 세상이 알려졌고 이조차도 피해 생존자의 증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의연은 우리 사회가 잊고 있던 그리고 외면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의연의 활동은 일본군 성노예 문제 피해의 심각성과 전범국가 일본의 잔인함을 드러내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의연은 피해자를 배제하고 역사의 진실을 덮으려는 굴욕적인 2015년 한일 합의를 폐기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전국, 전 세계에 세워진 소녀상은 정의를 기억하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운동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려는 여성인권운동 그리고 평화운동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정의연은 강력한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일본의 만행을 알리고 전시 성폭력 문제를 핵심 주제로 만들어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한일 간의 문제로만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여성폭력의 실상을 고발하고 전쟁 반대와 평화운동을 전개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국경과 대륙을 초월해서 인류적 공검대를 이끌어낸 노력 덕분입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운동이 없었다면 전시 상황에서 인권이 어떻게 짓밟혔는지 그 먼 땅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희생되었는지 일본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세상에 드러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강대국 일본 눈치를 보며 피해자를 지우고 역사를 왜곡하려는 세력들에 의해서 의한 식민사관이 득세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운동은 정의원이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윤미향 당선인 혼자 한 것도 아닙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정부도 어떤 기관도 그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1990년 11월 16일 37개 여성단체의 힘으로 정의원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결성되었고 수많은 시민, 지지자들과 함께 30년의 세월 동안 1439차의 수요시회를 진행하며 만들어낸 세계 유래가 없는 전쟁 반대 평화운동입니다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운동에는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피 땀이 어려 있습니다 오랜 믿음에 기반한 피해자와 윤미향 당선인 간의 이간질을 멈추고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 전심전력해온 단체와 개인의 삶을 더 이상 모독하지 마십시오 이는 메신저를 공격해 메시지를 훼손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정의를 회복하고 평화를 갈구하는 국민적 염원을 짓밟지 마십시오 우리 국회의원들과 당선인들은 지난 30년간 정의원이 해온 노력을 존중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정의원이 서로 작은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활동의 의미와 성과가 부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 또한 피해자를 지원하고 지난 12월 28일 한일 합의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우리는 첫째 일본 정부의 진정한 공식적 사죄 두 번째 법적 배상 세 번째 역사 왜곡 중단을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연구조사와 역사교육 국내 해적 홍보를 위한 기구를 설립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세계 전시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으로 연대에 협력하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2020년 5월 14일 연명한 의원들 일동입니다 제가 이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만 사실관계를 짚어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한 세 가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금 모집과 운영과에 관련된 투명성과 제대로 부정함이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공정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서 혹시 호력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개선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일부 오해가 있는 것은 위안부와 일본군 성노예라는 표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지난 19대 국회 때 여성가족위원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책 소위원정을 할 때 정리가 된 내용입니다 영어로 표현했을 때 위안부가 comfortable women이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이 외국에게 특히 미국 사회에서 매우 혼란스럽게 의미가 전달됐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여성의 인권 문제 전시 범죄 문제와 관련돼서 다루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컨센서스가 있는 단어였던 섹슈얼 슬레이브라는 성노예라는 표현을 썼고 국내적으로서는 할머니들이 성노예라는 표현이 매우 모욕적이었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쓰자라는 내부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식 정부의 문서에서도 해외로 나갈 때에는 섹슈얼 슬레이브 그러나 국내적 번역에 있어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 당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첫 번째 접근은 외교적 접근이 아니라 미국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인권적, 여성 인권의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고려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의 하나가 당시 12월 28일 한일 합의의 내용을 인지했느냐의 문제인데 당시 제가 일본군 위안부 대책 소위원장인데 저조차도 몰랐습니다.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대략의 보고는 있었지만 소위 얘기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불가역적인 합의 이번 일에서 불가역적이라든지 또는 소녀상에 대한 철거에 대한 이후의 협력 등에 대해서는 전혀 외교부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10억 인이란 문제는 이미 합의가 발표 이전부터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보고를 했느냐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는 당시 박근혜 정부와 외교부의 태도였는데요 사전에 협의가 아니라 거기에 통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당시에 정의원이라든지 또는 야당이 반대했다면 정부가 이 합의를 안 했을 거냐 그런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 합의는 진행되는 것이었고 관련 없이 관련 단체 그 다음에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 통보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윤명 당시 정의원 이사장이나 대표에게 통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갖고 지나치게 당시 잘못된 합의를 주도했던 외교부 인사들이 스스로 마치 관련 단체의 얘기를 하면 면제부를 받는 것처럼 다시 왜곡해서 과거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지고 물러났어야 될 사람들이 도려 그 문제를 이제 와서 마치 관련 단체의 얘기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면제부를 받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는 매우 후화무치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